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문단속도 잘 하시고 특히 불단속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에 안내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21독으로 올려놨는데 신도들로부터 33독으로 올려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 여래암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33독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면서 33독으로 좀 넓혀주십시오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문의를 해왔는데 왜 겉옷이 빨간 옷을 입고 연보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옷은 가사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두루마기같이 생긴 거 이거는 장삼이라고 그러고 겉옷을 가사라 그러는데 그거는 대만 수행을 하면서 대만 불교에서 받은 가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삼독입니다 삼독은 탐진치 삼독인데 욕심 부리는 것 화내는 것 어리석은 것 이것이 삼독입니다 그래서 이 삼독이라고 하는 독약을 몸에 주입하게 되면은 정신도 흐려지고 건강도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나 이 삼독을 벗어나게 되면은 인생은 건설적으로 아주 크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원한다면은 과거의 은행을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성품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지난 시간에 실수나 잘못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잊어먹고 살아가더라도 나의 과거는 계속 나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참회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지난 날과 똑같이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 없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 이렇게 살아가면 진보란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결의와 굳은 맹세 속에 삶의 지향점을 꾸준히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철저한 노력이 수반된다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뒷짐 짓고 늙은이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활기찬 목소리로 늘 새롭게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서 무에 자제한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시비를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 치약을 끝에서 짜든 중간에서 짜든 시비할 필요가 없고 계란이라고 하든 달걀이라고 하든 시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나무를 바라보고 등나무야 너도 나무라면서 다른 나무들은 다 곧게 자랐는데 너는 왜 옆으로 칭칭 가보면서 살아가느냐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등나무에게는 그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바닷개가 일제히 옆으로 걸어갑니다 그 바닷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왜 똑바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걸어가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애들 딸에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욕탕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목욕탕에는 한증막이 있고 습기탕이 있습니다 저는 습기탕을 이용을 하는데 습기탕에 가면 이렇게 자그마한 물탱크가 있고 거기는 항상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습기탕에서 땀을 좀 빼고 몸을 푼 뒤에 그 안에서 탱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와요 나오면은 안마탕이 있고 옆에가 큰 냉탕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안에서 뒤집어 썼으니까 냉탕으로 쑥 들어갔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4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청년이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스님!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시면요 예! 그 안마탕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물로 몸 헹구고 냉탕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뇌리를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나무 배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쳤구나 나무 참외밭 가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맸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자마자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다소 내가 억울하더라도 뒤집어 써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빨리 고쳐버리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시비를 떠나서 살아야 돼요 예!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귀로도 볼 수 있고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고 발바닥으로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마음이 정화되어서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서로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극심한 대립으로 매일 추한 싸움의 연속인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쾌히 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초로 인생인데 풀잎에 맺은 이슬신세 같은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탐욕, 질투, 분노, 교만, 방일로 세월을 허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잘난 맛에 취해 있으면 기가 막히고 분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칼을 물고 토할 일밖에 생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의 임금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의 그분들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서민들 생활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전자제품이 있었습니까? 신문,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흙담, 토담이면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조선시대의 임금님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님, 고간대자 그분들보다도 훨씬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보다 현재 잘 먹고 잘 있고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뭘 더 그렇게 탐할 일이 있겠습니까? 탐욕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은 불만을 부르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마저도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벌들이 열심히 꿀을 따다가 저장을 합니다 벌들 자기들 먹으려고 따다 놓은 건데 인간들은 무자비하게 싹쓸이를 해와버립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소나 돼지가 성장하고 살을 찌우면서 내가 성장하거든 인간들아 날 잡아먹어라 하고 성장을 하겠습니까? 지금 동물원에 갇혀있는 저 맹수들이 동물원이 좋다고 제 발로 들어간 동물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의 이기심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망쳐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뚝 떼어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알 때 나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내가 지금 한글이라도 알고 있는 것 전세라도 살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재산, 지위, 권력 같은 것을 꽉 틀어지고 영원하기를 바라지만은 재행무상입니다 시간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래서 인생을 풍전 등하라 그랬어요 바람 앞에 등불, 뇌봉 전별이라 천둥소리 듣자마자 번개는 오간대 없이 사라지듯이 인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번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박자씩 쉬어가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쌓는 것보다 덕을 쌓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외부 욕망만 쫓아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현실에 만족합시다 자신의 목표에 힘껏 도전하면서 그 도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만이 만족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와 바른 사고만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문제도 부정적 견해로 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힘과 격려를 많이 해 주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용감하게 자신감을 회복해서 근심 걱정 없는 자신만의 색깔을 지니고 새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07시에 본문 올린다는 걸 여러 차례 지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하이